이제 한 1시간짜리 하고 나면 슬슬 오늘은 이만하고 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좀 길겠지? 결전의 세피로가 한데 뭐 새로 나온 거 있나? 아이 고수는 받고 가야지 자 그러면 MX 포인트를 좀 줘봐 매뉴얼 PP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열받게 사내의 방식은 또 뭐야 어? 이거 MX 포인트 2천씩 주지 그러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결전의 세피로 돌아가 볼게요 이게 제법 길 거란 말이지 에메로드 공주님을 구해낸다고? 제가 슈로데 T 할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레이어스를 본 적이 없어요 마옥기사 레이어스를 그래서 저는 슈로데 T에서 처음 봤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근데 그때 그래서 그런지 레이어스 스토리를 보고 좀 적잖게 충격을 먹었었어 진짜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었어 아니 이걸 이렇게 간다고? 싶어가지고 지금 보면 그게 되게 진부한 클래시인데 이게 그때 시대상을 생각하면 우와 이게 뭐지? 아니 근데 지금 봐도 그렇게까지 진부한 건 아니야 아 되게 당황스러웠어 그게 이걸 이렇게 간다고? 그런 느낌 그 에메로드 공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갑자기 수환영이 숟가락 거들기를 공주님을 안 구해내는 게 니들이 차라리 못해 이게 에메로드 공주예요 얘를 구해내는 거잖아 레이어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그 얘기는 잠시 안 하는 걸로 얘가 이제 공주님을 납치해가네야 나쁜놈이야 아주 그냥 이 공주님이 레이어스 세계관의 기둥이란 말이야 아 그 국가의 기둥인가? 암튼 그 나라의 기둥이었나 대충 그런 건데 그래서 공주님이 있어야 돼 꼭 근데 그래서 슈로데 티를 할 때 얘네 내용이 되게 깊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계속 보면서 어? 어? 이거 뭔가 기... 어? 기류가 이상하다? 그랬었는데 얘가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막 쓰레기처럼 말 안 하잖아 어쨌든 자 결전의 세피로 들어갑시다 아 이거를 일단 고디니온 데려가고 3인방에다가 웃소 웃소 어디 갔어? 얘 안 나갔어 여기서 제이델카 나오고 제이델카 나오고 가이 가 나오고 여기서 스완용이 한번 나와라 임시로 여기서 스완용이 한번 나와라 임시로 여기서 스완용이 한번 나와라 임시로 산용이도 나오고 반이 여기서 쉬어 이네 셋 나와 이네 셋 나와 지금 스토리 흐름상 이게 맞는 거 같아 난 스토리 흐름상 스토리 흐름상 어 그럼 여기 FTO 고우하는 개도 나오겠네 이 공주님이 그 현대시대에 히카루, 우미, 후우를 데리고 온 게 이 세계로 소환한 게 세피로 구해달라고였던가 그랬지 어 쟤 나왔네 오랜만에 본다 크리스토발? 처음 보네 결전 미션에서는 예사 아 생각지도 못한 강적이 출연하기도 한다 나오겠지 안나오면 실망이지 야 근데 쟤는 왜 대사 한마디 안치냐 어 이거 파츠 뭐야 너네 파츠 뭐 갖고 있다 아 얘 왜 대사 한마디 안쳐 당연히 칠 줄 알았는데 뭐야 얘 뒤로 갔어 갑자기 어 고기동이 켜졌네 야 이엔 아 맞다 얘 원래 이엔 저거되지 어차피 어머 큰 실수할 뻔 자 축포 쏘고 갑시다 자 축구 자 축구 자 축구 자 축구 자 축구 이거 되게 길구나? 연출이 귀여워 연출이 저 정도로 긴 줄 몰랐네 1만이라고? 좀비들? 아 좀비된다 골렘들 생각지도 못한 강작이 나온다 미리 경고해주는 거란 말이잖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지? 今締めの風で。 はぁ! 今締めの風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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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締めの風と。 グレイブポリスが相手だ! ここで決めて! ファイアージェーデカー! わかった! ファーリングファイアーソード! やるぞ! ヒルクやデカード! ビルゲース! ファーセーファ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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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スワニーよりも行くよ ファーセーファー! 가이영 여기서 가속 달리.. 가속 쓰고 달리자 아 처음보셨요 언니님? 아 처음보셨기 산유 15강에서 데리고 다니고 싶다 내가 지금 5강 해준건가 이거? 3강이야? 아 강화 안해줬어? 아니 뭔 3강 딜이 저래? 3강 이라는게 되게 당황스럽다 3강 이라는게 되게 당황스럽다 필중이 없네 필중이 아 괜찮아 몇대 맞으면서 싸우대 안돼 맞으면 안돼 잠깐만 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야 아 될 줄 알았어 미안해 골렌들아 안 깜치실게 그정도로 니들이 셀 줄 몰랐어 크리터 좀 잡겠는데? 못잡았네 오히려 좋아 에이 걔는 때리지 말지 이렇게 되는데 양념을 못쳐 얘는 쟤는 적당이라는 걸 모르는 애야 얘가 야 직감이 25야 얘는? 정신기 남기기 5지네 다이 형 괜히 앞에 세웠나? 다이 형 괜히 앞에 세웠나? 다이 형 다이 형 다이 형 다이 형 다이 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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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뭐 잡아야 병원치로 먹든가 말든가 하지 빌어먹을 야 하나 정도 먹자 저 혹시 공중이니? 아니지? 형 잡지마 잘했어 완용이 하나 먹어 두어프의 망치?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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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렘 같은 건 거대 사뇽 사괴 강선 앞에서 녹아버리지 이렇게 우리 사뇽 우리 사뇽이가 얼마나 센데 우리 사뇽이가 얼마나 센데 형 그걸 또 크림했어? 알았어 그래 형 밖에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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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때리지마 불안해 이 정도로만 때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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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신가 Z 우리와 너가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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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ááááá investigators 그리 옥형 왜 또 익었어? 이강버이 leap oud TGM 가 나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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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다기 박상 Да 다기 이 ㅇㅇ 이랑 아 또 조작권 어겼다고 바로 유치고 날라오고 와아 힘들다 아 이게 잘한 짓일까? 난 아닌 것 같아 10 라이거 정도만 쟤가 개타를 못 맞췄어? 저 큰걸 못 맞췄어? 쟤는 파일럿에 자격이 없는 애 아 아 아 아 아 아 니가 그냥 그냥 압박발로 능력 없는데 너무 좋은걸 타서 그런거 같아 내 생각엔 아니야 여기서 더블 버닝 파이어 쏘면 쟤 죽어 저거봐 쟤 피 저거놔 봐 쟤 저거 어떻게 할거야 후우는 이거 언제가 후우는 이거 언제가 가문에 직감 한 번 더 쓸 수 있어 딱 한 번 뭐야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넘어가 버렸는데 마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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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난 가속 없지 가속 없지 돌아버리겠네 진짜 어떡하냐 얘는 가사한테 때릴 수 있어 이거 이거 콤비네이션 때리자 어 어 우리 완용이 너무 약하네 뭐야 대사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아 아 얘 이거 되게 멋대가리 없는 기술이지 이게 아 아 아 이거 막판 해볼게요 저거 미리 보면 좀 재미없지 그 왕자님 저기까지 가셔야 되는데 왕 왕 왕자님 하 암 걸리네 그 멤버들 아닌 분들 가운데로 다 모이세요 예 저기는 이제 신랑신부 그 관련 관계자분들만 서 계시구요 넌 뛰어 패피 어 괜찮아 그 직감을 한번 더 쓰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거보다는 이거하고 방어하는게 나 미친거 아냐 아니야 그럴만했어 사실 내가 너무 안치워놨어 제네를 후우는 대사도 없네 에 마직 마직 나이터 고맙 고맙 마직 나이터 내거 없거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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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어 응 응 응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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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레벨이 됐어? 6레벨이 올랐는데요? 아! 아예 죽어버려? 여기서? 아... 그랬구나... 아예 죽어버리는구나 여기서... 몰랐네 이게 각이 닿을까요? 아 닿네? 개꿀 아 필살건 박으면 쟤 죽을거 아니야 아 얘 죽을거 아니야 젠장 피가 너무 빠져있어 박아오오지매 오 마에다케와 유르선 토스게키할 노미 1통려완 이 닿네 이 닿네 이 닿네 이것도 되게 빡세더라고 고기 이게...잠깐만요 내가 이런 짓까지 하네 이거 한 25초정도인가 를 이상 노출하면 바로 저거야 그냥 가차없어 진짜 가차가 없어 도중에 끊을거 한번 있어야해 이거 듣고있으면 왠지 강강레온 강레온 그거 듣고 싶어지네 아 마지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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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지커빵 진화를 이 닿네 전화 아 이런 직권이라도 해야 돼 야 너는 제로거리인데도 죽었구나? 아 내 목소리 되게 귀엽네 얘 하나 남았죠? 너 에르 맞지? 에르 레벨 꽤 높은데 해주자 고기동 꽤 긴데? 이걸 하는게 잘하는 짓일까? 아까 이걸로 끝내려고 했었으니까 아 근데 육구를 진짜 맘에 안들어 아 저건 진짜 맘에 안들어 커피스티 프레임 돈 진짜 많이 준다 개꿀 이제 뭐 나오겠지? 아 저대로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저거 까비 아니 시원해 이쁘지 어? 이거는 아예 등장조차 못하는구나? 성우가 없네? 아 그거 나왔어? 아이 같이 보지 왜 너 혼자 봤어 누구세요? 쿠스페레카 왕국의 페르난도 대공의 딸 마르티나의 딸이며 엘로우누라의 사촌동생 앤미스 아 그 왕자 가즈 야 야! 야! 우리 거기 한가운데로 떨어뜨리면! 와 자가토 나왔다. 주 로 타 코쓰기? U 아니고 주 로 읽는 거 맞겠죠? 이거 뭐 영국도 아니니까? 되게 낮이근 목소린데? 아니 근데 그게 얘들아 이 자가토 아 씨 아 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도에 의해 지탱되기 때문에 기도가 끊기면 세계는 안정을 잃고 공개하기 시작한다. 그게 지금 한번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긴 나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방금 전에 그 기둥 설명. 세피로를 사랑하는 것만을... 뭐 저거 받는다 그거. 세피로만을 사랑해야 한다. 자, 스완이 형은 널펄 하자. 필충을 못 거네요. 필충을 못 거네요. 아스카 대사 있으려나? 없네. 평범한 보스 대사네. 이것이巨大 사이윤의 힘이다. 야, 구정되면 꽤 힘있지 인마. 저 힘도 못 맞히네. 내가 쎈 거 안 바꿀게. 양심상. 이 정도만 바꿀게. 연뒤. 요새, 이 정도는 더 이상의 인정에 대한 연구를 잃을까. 염두. 를마. 이 정도면은. 원하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위치하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약하게 때렸다 얼굴 없었어도 별로 안 아팠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봤지? 전국물상 오다도보다는 건가?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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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이 나달았어? 한 4,700 달았다는 건데? 그지? 그, 선생님 한 대씩 때리려고요. 으 아 재밌잖아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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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쾅 쾅! 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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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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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니까...... 어 더 맞아야되 임마 야 무슨 소리야 지금 포즈는 그냥 맞자 박상희 때려 잘했어 충분해 이 정도면 박상희 스포일러 가달라고 진짜 애들 끝까지 대사 안 치는거다 지금 맞습니다 아 가이형 조금 변수인데 이 형 너무 세게 들을거 같아서 아닌가 얘 지금 저력 높지 믿는다 차가가 가가 가 가 가 가 오 가이가 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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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신간 자가하뚜 에메로우드 희례를 주거우 주거우 신 grouping of zaga. 에메롤드 히메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 combos입니다. 신하던 자동력을 부emos 하다가 신속으로 공격을 하다가 이 의미에는 닭으로 공격을 하신다면 바로 못MO이. 그들은 Пока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겠지 이 형은 뭐라고 대서 칠까? 뭐 후회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아닐까? 대충 오 그래도 인정해 주는데? 이 형은 너무 쎄게 때리는 거 아니야? 괜찮음? 어? 없어 대사?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야 얘 피해 벗겼다 그치? 아 잘했어 자기 페이지때 피해 벗겼어 쟤 얘 대사 있나? 없네 너는 대사 있어? 근데 왕인데? 아니 왕잔데? 어 있네 아 연출 안 켰네 아 이게 변수인데 이거 아 그만큼 먹기 아 아 아 아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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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3,000원 3,000원 4,000원 4,000원 어 좋아 자가토 그 정도는 해야 공주님 저기하지 인마 그지 너무 개소린가? 미리 박아당해 이런 드라마 패밀를 타는 중 아, 그건 거의 다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이 잘 올라오면 비하길 원하는 중 일단 자세히 알아보자 늘려야ники 그중 제발 쟤 제꺼 좀 까다로워 상대 너의 маг단주기 戦いの現況であるあなたはここで打つ!勝負は一瞬!そこを続けていくわよ! 勝負は一瞬! 戦いのことも許されないのだ! 勝負は一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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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누이가 비켰는데? 아 얘기하네 이제 아 얘네 아직 이해 못했구나 아 나오셨다 뭐 같아 메고미씨 아 근데 진짜 그 전까지는 약간 동쟁의 여지가 있거든 여기서부터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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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 없네 엑시즈 드립이라도 출전하게 돼서가 없네 엑시즈 드립이라도 이 란스로드와 함께! 그것이 내가 선택한 곳이다! 란스로드! 란스로드! 말하는게 좀 어렵네? 진짜 아프게 때려드려야되나? 에메르워드! 란스로드! 파이어스터드로 구하러 왔어 야 정신차리게 할때는 수박바가 최고아이냐? 파이어스터드로 구하러 왔어 그치 카뮤오도 알지 아 실옥호가 아니라서 정신 못차려 아 실옥호가 아니라서 정신 못차려 이거 어차피 턴 넘겨야될거 같거든요 그죠? 턴 넘기기 전엔 아무것도 안될거 같애 자 어차피 지금 레이어스 애들이 못 움직이잖아 사실상 몇명은 나갔다오자 출장가자 출장 여긴 애들은 다 한 바퀴씩 때렸다고 생각하라 자 그냥 아 아님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わたしを殺しに来たか何かに操られているのならマシンを止めるしかないドリルプレッシャーパンチ カレース阻止 カレース・ワイドッ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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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エリカツは、ステキュースの取り組み カレース・ワイドッグ 야 격투로도 되지 않냐? 안 돼? 해봐! 진짜 안 돼? 그래 니가 크리를 띄울 줄 알잖아 디바이딩이요? 드릴리면 되는데? 떡을 치겠다 인마 아 쉣! 후 대사만 듣자 야 대사가 뭐 그래? 오케이 오 저게 맞았네? 의외인데? 이걸 두번 이외의 행동은 좀 선 넘으셨네 이외의 행동은 좀 선 넘으셨네 결정 이 sig- 에레로ード姫 amazing 그럼ция goes! 끝입니다 준결 저게 시카로네가 얼마나 착한거야 여기에다 욕을 안박아 욕을 박아야 정상인데 3회 행동이라고? 미친거야? 야 듣도 보도 못했다 3회 행동은 아니 이거 뭐 최종 버스급이 나는 3회 행동을 왜 지가 하고 있어? 아예 듣도 보도 못하진 않았죠 근데 아니 당황스럽네 3회 행동은 진짜 사실상 센 놈들이 지금 한 대도 못 들였거든 압박감은 뭐야 아 아 아 이런게 있었어 이는 3회 행동 진짜 에스쿠더의 조각은 뭔데 아 아 근데 그럼 쓰기 아깝잖아 뭔가 미묘하잖아 쓰기가 얘 기량 몇이야 지금 170 찍었나? 찍었네 자 아 우미 때려 아 검만 때려 선전 못 맞혀도 상관없어 못 맞혀도 상관없어 애마리 애마리 쫌 이게봐 이거봐 미사초초잖아 암 이건 쌍욕을 박아야 되는 상황이야 얘들아 정신 차려 대사 없네 대사 있냐? 없어 때렸지 원호 하지마 원호 필요 없어 이러면 안죽지? 못 때려도 상관없어 사실 대사가 있을 리가 없네 2대사는 있겠지 귀엽네 아 킬살건 박지마 저기 센 놈들 와서 때려야 돼 지구 센터 대사 대사 좆 ERS 대사 탈르 대사 아무튼 혐한 어 쎄다 그래도 됐고 어 다 때렸지 아 이 형들이 살살 때려야 되는데 제일 약한 거 때릴게 좀 버텨봐 힘에 어이 아 원호 좀 하지마 인마 애 죽일일 있어 료마가 얼마나 맞을까 료마 형님이 이건 좀 느긋하게 맞았을게 왜? 이거는 20분 우울이 없음 와 야 대타가 5000이 달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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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너무 세게 때리 아 아 아 아 아 아직 세 명이 덜 때렸어요 형 아 아 아 아 아 어떡하라고 나는 얘는 아 아 아 아 아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죽인다! 죽였어...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죽여! 좋은 움직임, 샤아티앤스! 그니까... 뭐했을래? 래시에서 지켜내어! 잘했어 holy.. 잘 지났어요 정의 끝 정의 끝 맞습니다 정의 끝 이렇게 끝날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얼척이 없겠냐고 뭐 말이나 하든가 언질이나 죽은가 뭐 탈레파시로 언질이라든지 머니가이저 와 10만 와 씨 돈 미쳤네 얘 에스쿠도의 조각 좋네요 사랑 배웠어 개꿀 쟤 죽여 합체기록 아 이거 심무장각이다 무슨 소리지 심무장각이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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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선이었나? 이거 음악 딱 꺼지고 정적 되는 거 좋다. 아니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러운데 근데 그 이전에 올라오는 감정은 아니 이런 개 쓰레기들이라는 그 그 생각이 가장 크게 들긴 하네. 여전히 아무리 봐도 쓰레기야 쓰레기는 맞는데 되게 감성적인 느낌으로 본다면 뭔가 애틋아지? 좋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3인방의 여정은 정말 정말 의미 없는... 음... 어? 세지 않았나? 그러고 이제 FTO 고우하는 그 이글 걔네도 합류하고 그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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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잘못은 아닌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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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걔네 내용은 다 까먹었어. 2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년은 매우 긴 시간이에요. 어쨌든... 녹화가 벌써 1시간 20분을 향해 가고 있네요. 결전은 길긴 길어. 어쩔 수 없어. 진짜 완전 후반부 미션이니까. 후... 퍼페티쉬 프레임. 음... 음... 안 쓰는 거. 에스쿠도의 조각. 아까 본 거. 최대 500까지 쌓인다. 드워프의 망치. 미묘한데? 매뉴얼 PP. 안 써. 이게 옛날 슈로드는 다 아시겠지만. 원래 이 PP가 공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파일럿 개개인이었어. 그때는 저게 필요했지. 모자란 파일럿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닥? 굳이? 이런 느낌? 뭐 없어도 뭐 딱히? 그래서? PP가 왜 썩어 넘치니까. 물론 이거 찍기 시작하면은. 금방 다 사라지는데. 아직 안 찍었잖아. 그럼 된거지 뭐. 미션 뭐나 하는지만 잠깐 봅시다. 빛과 어둠의 끝. 검은 날개. 이렇게 나왔네요. MPAT? MPAT 나오나보네. 드디어. 해방조건 뭐 새로 뚫린거 없고. 내일의 용자. 뭔가 쓰레 생겼네. 어쨌든. 아까. 이번 에피소드 시작할 때 말한대로. 오늘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내일 출근해야되고. 그러니까. 뭐 지금 짜다리 더 할게 없지. 뭔가 본다거나 이런거. 다음 화이자 뵐게요. 다음 화이자 뵐게요.